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채, 빚이라는 것은 웬만큼 성장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저성장 상태가 장기화될 때는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한 개인 문제, 가계 문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입니다. 경제 주체별로 분류를 해보면 한국의 경우는 유독 가계 부채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한국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미뤄볼 때도 최고 수준입니다. 2004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66%, 2009년도에 86%, 2019년도에 3분기 기준으로 96.9%까지 증가했습니다. 절대 액수 기준으로서도 2019년 2분기만 하더라도 1575조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4%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래 완만한 저성장 상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매출 극감, 이익 감소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극감하고 이익이 극감하면서 수입이 적어지게 되니까 부채에 대한 체감 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같은 액수의 부채라 하더라도 저성장기 부채는 훨씬 더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과거에 사용했던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때는 누구든지 이게 좀 비싸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상태에서는 저물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의 장기침체, 장기불황이란 것은 불가피하다,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미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체감 부담감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우리가 부채 디플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상황에서 상환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됩니다. 부채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수요 부진발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져옵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짊어진 PC의 규모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자 부담과 원리금 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수입이 감소하면 그렇게 상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위기를 막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현재 한국의 많은 가계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도한 부채 상황에서 동시에 매출과 이익과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부채 부담이 높은 가계는 과도한 부채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성장과 저물가가 합쳐진 그런 두 가지의 상황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래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날로 낮아지고 동시에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 공급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택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택시장이 계속 뛰어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장기침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집값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정상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실물경제와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값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학교의 하중경 교수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해서 낸 그런 실증 분석은 숫자 자체가 주는 그런 교훈과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소득 대비 집값이 13.8배입니다. 반면에 런던은 8.3배 뉴욕은 5.5배 싱가포르는 4.6배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중경 교수의 주장은 옛날부터 집값은 대략적으로 연소득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주장도 더합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대체로 대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고점에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 차액만큼 오랜 시간 동안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이 일어났던 시점이 1990년대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 불황상태에서 많은 셀르리맨들이 구입한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10년, 20년, 30년까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기적절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곧바로 수입원에서 비상등이 켜지는 겁니다. 요란한 경보험이 켜지는 겁니다. 수입원에서의 비상등, 경보험이란 것은 소득이 정체하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매출이 급락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입의 경보험이 울리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중한 부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가게든 기업이든 배란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미 시문의 사회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또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은 이미 이런 예고편, 예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처럼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는 빚을 늘려가는 것은 대단히 신중, 신중 또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빚을 구조조정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